이번엔 백수의 왕 사자와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다 그런데 이런 막대기로 사자를 막을 수 있을까 살짝 긴장된 가운데 가이드를 따라 사자우리로 들어갔다 사열하듯 일렬로 서서 사자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사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흰 사자는 6살, 뒤따르는 녀석은 7살이라는데 그 크기가 사람을 압도한다 하지만 두 마리 모두 이곳 동물원에서 태어나 늘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온순한 편이라고 한다 온순해도 사자는 사자다 모두들 다가가기가 조심스럽다 어느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흰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와의 포토타임 여행이 끝나면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여전히 무섭긴 하다 사자와의 산책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만원 정도인데 늘 여행객들로 붐빈다고 한다 다시 없을 경험이기에 모두들 재밌어했다 나도 사자 앞에 서보는데 긴장한 표정은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사자들은 어떻게 저런 포즈를 취할까 바로 생고기의 유혹이다 관리인들은 고기를 가지고 다니며 사자를 유인한다 사자와의 산책은 하루에 두세 차례로 엄격히 제한을 두며 운영을 한다는데 처음 걱정과는 달리 한 시간 정도 사자 두 마리와 함께 있었지만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